이왕이면 마지막 양치기까지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김지영이고요 잘들 지내시죠 요즘에는 자꾸 인트로에서 잘들 지내시죠 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튼 잘들 지내시길 바라고 강좌 OT입니다 파이널 강좌에요 파이널 부위 스피드 핵심 유형 매운맛 기본 유형에 관련된 전반적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길게 가지 않을 거니까 짧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게 사실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이널이잖아 마지막이야 얘들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냐면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제는 웬만한 프레임 메인 프레임을 다 잡혔을 것 같아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들으면 다 알만한 수준까지 됐을 거라고 난 믿어 그럼 이제 뭐가 남지 이제 수능 직전까지 최종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네가 경험하고 양적으로 확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뼈대 또는 피부 정도를 만들었다면 또는 살을 좀 찌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양적 확대의 전형 강좌로서 저는 파이널을 꾸며내요 물론 사실 뒤늦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다시 메인 프레임의 강좌로 들어가셔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강좌로 생각하면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좌 뭐 있지? 올인원 강좌 1년을 버티게 해주는 그립기 강좌죠 그리고 V단어 V단어는 다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뼈대를 짜야 되는 V유형 독해 이 세 가지 강좌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피드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본적 뼈대를 패턴을 잡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쉽게 들어갑니다 또한 그게 어느 정도 좀 잡히면 그래도 이제 뼈대는 잡혔으니 눈, 코, 입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귀도 좀 있어야 되고 겨드랑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디테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디테일이 디테일을 잡아내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많이 들었던 강좌는 V순서 삽입이나 V빈칸 같은 강좌입니다 그런 녀석들은 디테일을 잡아내는 강좌예요 자 근데 이제는요 어느 정도 됐으니 같이 함께 살을 찌워하자고 살을 찌웠으니까 근육을 만들자고 얘들아 근데 이걸 제가 하려는 이유가 있는 게 얘들아 너네의 찝찝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에서 나오는 거야 무슨 찝찝함이냐면 그래 이제 웬만큼 수업을 좀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혼자 해보겠다 좋아요 진짜 혼자 해야 될 시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수업 이제 그만 듣고 근데 기출문제집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여러분들 소위 양치기 한다고 그러잖아 양적으로 막 풀어나갈 건데 이게 말이야 마지막에 꼭 남는 이 찝찝함이 내가 이걸 잘 푼 건지 과정상으로 봤을 때 내가 잘 한 건지 아니면 운 좋게 객관식이라고 하는 시험 때문에 운 좋게 맞은 건지가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거고 이게 일반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의 해설지로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이널을 항상 이 강좌로 꾸며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양치기도 이왕 저와 함께 합시다 라는 느낌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첫 번째 이 강좌는 되게 컴팩트한 과외쌤과 함께 하는 강좌일 거야 제가 뭐 생긴 것도 사실 되게 컴팩트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찍어주고 싶은 거야 제가 말하는 찍어준다라는 건 너 이렇게 있으면 잘했다 이렇게 있으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있으면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 실제 과외를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과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과외쌤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학생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열심히 뭘 해놓은 결과치가 있고 그 결과하고 과정을 과외쌤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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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요거 노노노노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콜 자 다음 문제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면 좀 쎄야 된다고 보거든 과외라는 건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그 찝찝함을 좀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이 수업 굉장히 컴팩트할 겁니다 어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긍정적으로 불친절할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지금 무슨 수업을 찍다 말았냐면 조금 여기 좀 지저분할 텐데 어 지금 방금 전까지 촬영하다가 중간에 이제 요 느낌 그대로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지금 이제 OT를 찍는 거야 얘들아 음 가만 보면 제 메인 강자들 디테일 강자들은 그래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를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는 끌어서 한 수업 한 강자당 한 강당 거의 한 3, 4문제 많아야 4문제 정도를 달아드리고 떠나요 근데 저 지금 이거 6번까지 했거든요 어 이 6번이 앞에 인트로 설명 유형에 관련된 기본적 설명 다 포함하고 그리고 주의사항 몇 가지 더 얘기해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명해서 첫 번째 1강이 6번까지 6번까지 그럼 만약에 인트로 부분이 없었고 유형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면 어 저는 예상컨대 한 강당 한 강당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수업이 어떤 거냐면 이전 수업에서 했었던 막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다 펼쳐드리고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분들 아 나는 저렇게까지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핵심만 내가 잘했나 못했나만 콕콕콕콕 요렇게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느낌의 수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나는 기반은 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 파이널 강좌로 쓸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V파이널 스피드 강좌가 될 거예요 됐지?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과외선과 같이 제가 찝어서 이렇게 아 잘했다 못했다 를 포인트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속도 매우 빠를 거고요 스피드잖아 자 그럼 굉장히 컴팩트한 교제와 강의 될 거예요 뭐 강의야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뭐 강의야 이렇게 되게 핵심만 얘기하면서 쭉쭉 넘어갈 거라고 했고 거의 한 길어야 10분 안쪽이야 한 문제당 짧으면 5분도 안 걸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교재도 가만 보면 제 메인 교재로 치면은 올인원 교재나 이런 것들은요 예를 들어 페이지가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있으면 왼쪽 페이지는 제가 지문 이렇게 실어놓고 밑에 필기란 좀 해놓고 여기에 수많은 구체적인 단어 어법 구문들을 막 집어넣어서 제가 꽉 채워서 해놨어요 V 유형 독해나 뭐 V 빈칸 순서 잡입도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 집어넣고 밑에 필기 박스 좀 해놓고 밑에 주요 체크포인트들 밑에 써놓는 정도 여기도 문제 그리고 여기에 필기란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렇게 써놓은 정도 이렇게 구성했거든요. 근데 V 스피드는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교재가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건 정말로 제가 좀 자신 있고 좀 솔직히는 아니고 좀 자랑도 하고 싶은 게 교재 가지고선 여러분들 교재의 가격 가지고선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제가 인강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키는 거거든요. 가끔 보니까 여러분들 제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뭐 저에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보면은 김지영 교재 개 뭐 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만 저와 실장님이 둘이 맨날 항상 다짐하는 게 그거예요. 교재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말자 이거거든. 그래서 허투루 공간 쓰지 않았습니다. 엔제의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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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놨어요. 그리고 굵어요.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을 용도로.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교재도 굉장히 되게 그냥 깔끔하게 문제들만 차차차차차 있을 거다. 됐지? 그러나 챕터는 요런 느낌으로 좀 돼 있습니다. 자 챕터는요. 공통적으로 이 제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난 세월 책임지기.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지난 세월 책임지라는 게 뭔 소리야? 항상 앞으로만 나가면서 수업 듣고 무슨 얘기 듣고 풀어보고 모의고사 보고 또 다음 모의고사를 향해 수업 듣고 또 들어보고 이거 이제 그만. 어떨 때는 네가 잠깐 뒤를 돌아봐서 그동안 내가 못했었던 녀석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되새김질해야 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입시판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싶으면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이나 좀 지자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 많이 들어요. 그 관점으로 제가 챕터를 다시 짰어요. 즉 지난 세월 책임지라 함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랑 나눴던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위 빈칸이나 부위 유형독회 할 때 이 기준으로 특히 기준 제가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 기준 이런 것들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만 달라지는 것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세월이 잘 책임져지면 이어지는 새로운 문제들. 이 문제들은 다 기존 교재만 전혀 겹치지 않는 새로운 문제들 겁니다. Part 1.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었어야 되는 정답의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 등급의 좌지우지를 해주는 핵심 유형들이에요. 핵심 유형이라 함은 빈칸, 순서, 삽입,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이 네 가지 파트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art 2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Part 2. Part 2는요. 매운맛입니다. 한마디로 뭐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이 Part 1과 유형은 동일합니다. 난이도만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평가원이 진짜 지금 이슈가 되게 크잖아요 올해는. 난이도를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 낸다라고 분명 교육부가 얘기를 하셨으니 만약에 교육과정 내부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어떤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을까? 라고 하는 매운맛에 대한 경험치를 좀 우리가 한번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파트가 바로 Part 2. 그 다음 Part 3. 얘는 기본 유형에 대한 기출입니다. 기본 유형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어휘도 요즘 조심해야 돼서 이거 뺀 나머지 뭐가 들어 있냐면 밑줄의 함축 의미. 솔직히 이거는 제가 앞으로 뺄까? 뒤로 뺄까? 하다가 여기다 그냥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지, 주지, 주장, 제목 이런 대입학. 그 다음에 업법 있을 겁니다. 업법 지금 안 하고 있지. 한번 건드려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무관한 문장 찾기. 그 다음에 요양문 그리고 장문이요. 장문도 41, 42와 스토리텔링의 장문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도 다 집어넣었어요. 딱 뭐만 빼고? 도표 이런 애들만 좀 빼고. 그런 애들은 좀 빼고 나머지 웬만한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괜찮아?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멈출 수가 없어서 단어, V단어. V단어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지, 얘들아? 그치? 너무너무 감사해. 얘기 많이 해주셔서. 근데 V단어를 지금 여러분들 V단어 교재, 즉 단어의 의미의 확장이 있어야 선지까지 손으로 가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단어들. 그 특별 관리가 필요한 단어들 중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단어들을 제가 좀 색출을 해가지고요. 그게 올해 여러분들이 입시판에서 느꼈었던 기출문장과 연동을 해드립니다. 알겠지, 얘들아? 기출문장과 연동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V단어장에 들어간 문장들 말고 새로운 문장들을 가지고서는 우리 V단어 한번 복습을 해볼 거야. 빠르게 축축축 넘어가면서. 괜찮지 않아, 얘들아? 이거 하느라 되게 고생했어. 저와 실장님이 진짜 고생했어요. 새로운 문장 다 찾아야 되니까. 꽤 많습니다. 그만큼 V단어 되게 힘이 세다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체에 펼쳐져 있는 주요 단어들. 이 파트 1, 2, 3에 펼쳐져 있는 주요 단어들. 그리고 워크북까지 들어가 있고요. 워크북은 새로운 문제 저 집어넣는 거 아닌 거 알죠? 원래 있던 문제, 쬐끔한 글씨로 다시 써져 있는 파트입니다. 다시 풀어보셔야지. 다시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거까지 집어넣고 해석 다 있을 거고요. 됐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제 수업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수업 위주로 쭉쭉쭉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됐다 싶으면 나머지의 워크북 깨끗한 짐을 활용하셔서 내가 했던 부분과 수업 시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재구성이 되는지를 보시라는 의미로 워크북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수능 보러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뭐 이제 더 부족하면 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시고요. 네. 뭐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고 끝낼게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난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 V. 파이널. 괜찮지 않냐? 아무튼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첫 번째 문제 푸실 때 흔적 좀 남기십시오. 내가 말하는 흔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건 1강 틀어주시고 1번 문제 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마다 네가 풀었을 때의 핵심적인 사항이 수업에서의 핵심적인 사항과 잘 이루어지는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라는 거에서 표시를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애매하고 몰랐던 것들도 물음표를 치던 세모를 표시 좀 해. 그게 과연 돼야 될 녀석인지 안 돼도 될 녀석인지 비교해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제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워크북 봤을 땐 그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시라는 거. 그런 느낌인 거기 때문에 표시 좀 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진짜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히 이걸 수업을 다 들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다 들으면 나야 좋지. 나 좋은데 너무 수업에 함몰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이 수업은 양치기용이고 양적 확대용인데 이걸 또 다른 수업의 하나의 부담감으로 만들기에는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도 아니고 해서 그래요. 그럼 어떤 거를 수업은 들었으면 좋겠냐면 솔직하게 말할게 저는 일단 이 녀석은 수업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유형의 Part 1은 알겠지? 괜찮아? 그 다음 이 Part 2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제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고난도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것도 다 들었으면 좋겠으나 혹시 내가 매운맛 기출의 몇 문제를 풀어보아 하니 이건 아직은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밀어두셔도 됩니다. 밀어두세요. 이거 먼저 하세요. 알겠지? 다 끝난 다음에 천천히 하는 용도로 하셔서 한 문제씩 비교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 있죠? 얘 얘 솔직히 얘는요 너무 쉬우면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정답이 확실하고 너무 눈에 보인다 그럼 넘어가세요. 근데 나는 그래도 저 김지영이 쉬운 문제에서도 뭔가를 뽑아내는 게 있을 것 같은 걸 안다 그러면 들어보시면 되는 거지만 솔직히 나는 이거 큰 무리 없이 다 풀린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시고 뒤에 정답만 보시고 해석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아니 더 세게 얘기할게. 야 이것도 야 이건 진짜 다 알겠고 너무나 나한테는 쉽다? 그럼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근데 내가 지금 수업을 해보니까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도 55%짜리 문제 그러니까 엄청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 안에서 막 내가 뭘 이렇게 뽑아내더라고 자꾸만 내 수업 특징이 자꾸 그러잖아. 쉬운 것도 중요하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잖아. 여러분들에게 좀 맡길게요. 그러니까 좀 선별적으로 문제에 대한 수업은 들으셔도 상관없겠고 알겠지 얘들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리고 싶고요. 뭐 V단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었을 때 어? 나 이거 V단어의 추가 의미 알고 있고 새로운 문장도 해석 다 된다? 어? 그러면 넘어가. 무슨 굳이 또 강의가 필요하겠어. 그치 얘들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업은 필수는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뭐 고정도까지예요. 고정도까지. 참 시간이 빠르다. 그치 얘들아? 뭐 이제 아직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아니지만 참 벌써 이런 시기가 왔어. 파이널이라고 하는 말을 할 시기가 왔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여러분들에게는 참 그래요. 말 하나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일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서 근데 돌아보면 이런 일 말고도 수많은 큰 변수들이 과거에 30년 동안 많았어요. 제가 30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원 지금 30년 됐거든. 이 수능체대로 들어온 지 거의. 수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참 웃기는 건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의 어떤 문제의 유형이나 접근 방식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것까지 달라지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저랑 지난 세월 책임 저랑 함께 좀 지시고 제가 부담 없이 수업 빨리빨리 빨리빨리 핵심만 치고 진행할 테니까 마지막 파이널까지 저랑 열심히 해보셔서 어떤 변수가 있었던지 간에 결국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았다. 내가 맞는 점수, 나한테 만족할 만한 점수 받았다.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마지막 기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강에서 지금보다 덜 피곤한 지영이가 나올 겁니다. 김정이었습니다. 김정이었습니다.